여기있네 안심? 여기있네 여기있네 빨리 먹어 안심 먹어 우리야 니 안심을 못먹나? 우리 안심인데 우리 안심 먹어 빨리 우리 안심 먹어 우리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안심 먹어 저래 너는 안 먹어 우리 야 우리 먹을 줄도 모르고 우리야 고기도 먹을 줄 모르고 안심인데 왜 너희 집에서 사람 밖에 안 먹어? 안심 다 먹었어? 어? 자 우리 안심 먹어봐 야 씨 자 우리 안심 먹어봐 왜 안심을 안 먹냐? 어? 사례만 먹냐고 얘 안심을 먹으라는데 사례만 먹냐고 자 여기야 거기에 거기에 우린 왜 고기도 안 먹고 사례만 먹냐? 안심을 2kg나 줬더니 하나도 먹지도 않고 사례만 먹고 근데 녹음을 안 울렸더라 녹화를 안 울렸어 사무실 녹화를 안 울렸어요 안심을 2kg로 먹여서 녹화를 안 울렸어 녹화를 녹화를 안 울려버렸어 어? 두리야 너 고기도 안 먹어 어? 안심이 맛있는데 어? 고기도 안 먹냐? 야 고기도 안 먹어 우린 여기 숨겨놨다 사료 밑에 고기도 숨겨놨어 먹어 애들이 지금 너무 많이 먹었어 안심을 응? 고기도 숨겨놨어 먹어 사료 밑에 고기도 숨겨놨어 먹어 니까? 고기 있지 사료 안에 숨겨놨어 먹어 너는 지금 배 터질 것 같지? 많이 먹었어 어? 폴리씨는 지금 배 터질 것 같지? 많이 먹었어 어? 너는 많이 먹었는데 배가 많이 아플룩하네 어? 뭐 땅콩아 그거 묻지마라고 어? 우리 좀 빨리 우리 우리 먹어 자 우리 먹어 우리 고기도 숨겨놨어 빨리 먹으라 아저씨 응? 가자 차라리 다 같이 먹으라 아저씨 자 우리 사료와 같이 먹을게 먹어 자 이겨와 우리 자 이겨 봐 시키지 꼬리 자 먹어 아이고 떨고러 네리 떨어뜨렸어 응? 자 김처도 자 먹어. 안에 고기 숙여놨어 먹어 빨리. 안심 숙여놨다 빨리 먹어. 우리 빨리 먹어. 네 좋아하는 사료에 안심 숙여놨어. 계속 배고프니까 빨리 먹어. 빨리 먹어 우리. 우리 밥 먹어. 우리 밥 먹어서. 빨리 먹어 우리. 배 터지겠다 너가. 폴리씨 너 배 터지겠다 지금. 안심 2kg를 니가 거의 다 먹었어요. 걷는 것도 봐라 사자처럼 봐라. 니가 패키니즈야. 살 더럽더러 쪄가지고 패키니즈처럼. 빨리 하늘이 들어갔어. 하늘이 들어갔어 빨리. 빨리 들어와 들어와. 왜 이렇게 자꾸 나쁜 습관을 따라 안해. 이리 와 빨리. 꼴찌 이리 와. 이리 와 빨리. 그 싸지 말고. 어? 왜 우리를 따라서 비싼라 그래. 빨리 이리 와. 빨리 갔어 싸. 또 먹어. 또 먹어. 어? 뭐야. 삼촌 따로 이리 와 빨리 먹어라 우리도. 삼촌 따로 이리 와 빨리 먹어 우리. 삼촌 따로 이리 와 빨리 먹어 우리. 어? 거기서 냄새났어 땅콩아. 어? 그 냄새 하지. 삼촌 버려야 되겠다. 어? 이 2kg를 다 먹어가지고. 두 봉지를. 안심을. 네. 여분 research. 넌 이렇게 말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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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떠한. 네. 내게 따라왔어 응? 이 금쪽? 이거 또 샀어? 내게 거기 샀어 너는 왜 따라해 아 안 좋은거 따라해 응? 폴리스 배가 땅에 붙었네 폴리스 배가 땅에 붙었네 폴리스 배가 땅에 붙었네 폴리스 배가 땅에 붙었어 에이